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. 현재 어린이날 등 일부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전체 휴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,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됩니다. 이준흠 기자입니다. 대체공휴일제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. 현재는 관공서 휴일 규정상 어린이날과 추석, 설 연휴에만 적용되는데, 민주당은 이를 법제화해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사라진 빨간날을 돌려드리겠습니다.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깁니다.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그래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올해만 해도 광복절과 개천절, 한글날, 성탄절, 이 4개 공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입니다. 법안이 통과되면 금요일 또는 월요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돼 4일을 더 쉴 수 있습니다.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하루에만 생산 유발액이 4조 2천억 원에 이르고 3만 6천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코로나19 사태 회복 조짐 속 내수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는 의미가 깔려 있는 겁니다. 기업 등에선 업무 공백 등의 이유를 들어 휴일 확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야당 역시 크게 반대하지 않아 무난한 법 통과가 예상됩니다. 민주당은 대체공휴일법을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와 공청회, 전체 회의를 잇따라 열어 처리한 뒤 이번 달 말 본회의에서 매듭 짓겠다는 방침입니다.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.